안녕 노랑노랑 엔젤 피씨를 잡아볼까요 가슴 꼬리 뒤 지느러미가 선명한 노란색 엔젤 피씨를 접어 봐요 색종 현장을 준비하시고 삼각형으로 반 접어요 으 으 으 안으로 접어요 위쪽에 맞춰 안으로 잡아요 으 으 으 으 으 다시 안으로 잡아요 으 으 으 으 펼쳐요 으 으 펼쳐서 안으로 잘라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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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각 종이를 앞에서 접은 대로 각각 다시 접어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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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끼워요 꼬리 부분을 서로 엇갈리게 접어요 완성 완성 감사합니다.